남성구 글루 어덜트 플러스 76 엡솔 매트 3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경기장 1층에는 경기 대기하시는 선수분들 대기 밖으로 2층으로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1층에는 경기 대기하시는 선수분들 제외 모두 2층으로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엡솔루트 플러스 76 더원 구지수 강민구 선수 더원 구지수 강민구 선수 매트 5번 6번으로 와주세요. 3층으로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 3층으로 올라가주는 선수들 2층으로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 3층으로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 곰팔들 타임 지금 인원이 너무 없어서 다들 격차를 못해서 경기 뛸 때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유정이도 들어오고 시합만 가는 애들이 스텝이 너무 많아서요. 주짓수 랩 562 선수 주짓수 랩 562 선수는 배틀 1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짓수 랩 562 선수 주짓수 랩 552 선수는 배틀 1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부 화이트 마스터 앱 쏠 하준욱 선수 올라이언스 전지현 선수는 지금 즉시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부 화이트 마스터 앱 쏠 하준욱 선수 올라이언스 전지현 선수는 지금 즉시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부 화이트 마스터 앱 쏠 하준욱 선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